성냥 안녕 연주와 증가 정재입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재료 촬영은 음 라조 라조약 연주와 증가 요새 서부가르 게 라조약 게 बारे में शिखाते यातार की और बार उसके पिछे चली वह अभी यह नहीं जानते थे की ईशु राजा है पर उसने उनहें सिखाया की कैसे उसके राजय के लोगों को जिवन वयतित करना है करु़ का अन्दम नहीं तद़र अरोगार नहीं से पिर उसके लापी हुआ हुआ अर्जमिए कiosa श्डने नहीं चूर्ड़ नहीं वहीं सोंगे도 अर्ड़र बारे उसके ऑ hyुआ को सॉआ किश़ का में सिखाना है 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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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려주 예수는 거하 한국 및 더욱 확실하게 나와 Conneter 당신의 이야기 그 후에 더욱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이 일을 말하는 것일에 जब बुराई उनके दिलों में है, परमेशर अपके दिल को अपने लोग तब बुराई करते हैं. जब बुराई उनके दिलों में है, परमेशर अपके दिल को अपने दिल के जैसा बनाना जा होता है. खाल मनने हो? गल आपके एंपके उनके अएमत ठाता है. 사장님이 어허 어픈에 집어넣는 맹팔할래 이승구 럭홍 우습기 아샤가 빨은 거로 우습바를 마룽사 거래 거로 워하여하 니시지트 거래가 기 조 아저 조 어폭게 자희의 워하 아폭게 버스 버스 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어먹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읽은지 이런건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게 다 해결 될 것이라 하고 있어요 왜요 애기 장난으로 언제 한번 그렇다 봐봐 어 여자는 캐치 같은걸 잘 못하니까 그냥 잘 두고 애기는 장난처무소에 두고 재밌게 얘가 아빠는 캐치 작품을 잘하니까 던져 주고 पहाkok, भीची. व्युशुन ने यह प्रधना सिखाईrakicky. Markusav면이다. तेरा नाम पवित्र है जैसे आप सबुगर पर राजयों करते हैं 포도비 바르 비 와주여 거룩 허 마리 아자 아자 기 아프시여 거딩 오 오 푹푸라 거룩 아프키 가시자 만흑네 맹 허 마리 서하였다 거룩 거룩 사리 상 털 서다 게 리에 아프키 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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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었어요? 오, 갑자기 천둥이로 폭풍이 왔어요. 근데 도 위에 진 사람은 안전했어요. 음표네요. 이거 하드로. 음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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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방송위에 지은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건 예 한 페이지 음 또 읽어야 돼 어 예 오 오 네 오늘은 성경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쩐 나의 자슴 고마운 다음에 바이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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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운